아 아 운동소라는 해래. 지역마을 뭐 잡초도 많이 뽑으시고 청소도 열심히 한다고. 소문이 자자해요. 이 부분은 제가 다 합니다. 여기 무슨 동이에요? 청전동입니다. 아니 우리 저 회장님. 모범시민은 아주 그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조남이. 조남 조남. 예예. 더 길숩니다. 언제부터 이렇게 또 열심히. 저거 한 9년. 동네에 사신 지가? 아니 여기 뭐 산 지는 한 10년. 10몇 년 됐는데. 제가 이렇게 하는 건 한 9년 됐습니다. 그럼 왜 어떻게 계기가? 계기가 뭐 그냥 노는 것보다도 이 주위에 할머니들이 많고. 또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그냥 제가 열심히. 글쎄요. 동네가 깨끗해요. 지금. 앞으로 뭐 사람답게 살고 싶은 생각해서. 지금까지는 뭐 삶이 좀 저가 하게 살아왔습니다. 그러다가. 앞으로는 정말 뭐 성실하게. 성실하게 사실라고. 올해 실례지만 영배가. 60. 아 그러세요. 젊은. 67. 67. 그렇죠. 만으로 60. 66세. 57년생이시고. 고정으로는 58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뭐 청소 많이 하시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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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 우리 대선명이요. 어떻게. 요새. 아니. 여기 이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. 네. 뭐. 아는 분이에요? 아유. 아유. 친한 동생인데. 예예. 참. 지난 세월을. 좀 험하게 살았어. 자. 그래 이제. 세상을 지역에서 올바르게. 남을 좀 돕고. 이런 시민의 한사무소. 예. 이런 식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해서. 요새 열심히. 소문이 많이 났어요? 십 몇 년 하시고. 아유 그렇지. 이제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. 남은 위생을 좀. 댁은 어디세요 그래. 사시는 데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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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년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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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1. 161. 302. 고맙습니다. 열심히 사는 사람 좀 도와줬습니다. 아이 뭐 추운데 자꾸 청소를 하시길래. 예. 예. 예.